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박래군 4.16 재단 상위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권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인권현장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 그러지는 않고요. 지난 연말에 우울하더라고요. 노란봉투 법이 국회 보내기까지 통과됐는데도 거부건되고 상당 부분은 많이 후퇴되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우울감에 젖어서 제가 밀어두고 밀어뒀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힘을 다시 얻고 깜깜한데 또 한강으로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박래군 이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낙관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 힘들었지만 또 어쩌겠어 가야지. 새해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를 보시면서 새해 그럼 어떤 해방일지를 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래서 10주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런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이런 가치들을 다시 그걸 향해서 가는 그런 계기점으로는 좀 참고 싶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좌절됐던 노란봉투 법 재추진해 보겠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권운동계의 수건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거 재정운동 다시 좀 지펴봐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제가 5월 달이면 지금 임기가 끝나니까 5월 이후에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가인권위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적이 없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상임위원이 저렇게 하면서 막 지를 줄을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송도한 인권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9월 초거든요. 그러면 인권위원장도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속 국가인권위기가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인권 현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4.16 10주기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큰 가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건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새해 시작됐지만 농성 파업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중에 한 걸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검보죠. 검보. 고객센터 노동자들 그러니까 콜센터. 콜센터입니다. 네. 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 상담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일 넘게 파업하고 있고 93키로 도보 행진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고객세용원센터 거기 상담사들이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인가 이게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민간 위탁지 콜센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런 여성 불안전노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그냥 10년을 일해도 그냥 최저임금 220만 원 받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워낙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경무에 시달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럽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번에 파업하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걸 인센티브 석가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콜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성사시키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계속 감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 좀 더 주거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폐지하라라는 요구도 있는데 직급에 파업하는 이유는 2021년 10월 달에 민간 위탁에서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소속기관을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21년 10월 달인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4년이 다. 네. 그러니까 4년째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2019년에 정부의 그런 민간 위탁직을 이렇게 전환할 것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 그때 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정규직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네. 그런데 그 뒤에 전체 노동자들이 한 1700명가량 되거든요. 맞네요. 그중에 40% 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4년 넘게 이렇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필기시험에 면접시험에 이런 것들 다 해서 인성검사까지 하고 해서 그래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노조가 반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 위탁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전문성 효율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뽑겠다고 하니까 노조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사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계속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사측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이런.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성하고 파업하고. 사실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직접 들어보시면 이게 엄청난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거 때 선거 홍보 전화 텔레마케팅 선거 홍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그 방을 가장 평화롭게 만들어두고요. 단 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습니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50분 전화하면 꼭 10분 이상 쉬라고 말씀드려요. 다음 소위의 감정 노동이잖아요. 엄청난 감정 노동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보에다가 전화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로 전화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항의하고 물어보고 항의하고 이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온 거야. 화가 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감정 노동을 하면서 그걸 인센티브로. 그다음에 공개 채용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전제가 잘못됐죠. 2019년으로 왜 나눕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뭡니까? 일단 2019년으로 딱 나눠놓고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시 시험봐. 왜요? 그리고 4년 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 거부 좀 못하거든요. 한참 익혀야 되거든요. 주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새로 시험치게 하면서 그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 평가 요소가 들어가면 눈에 가시 같은 그래서 노조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 다시 채용시험 봐라 이렇게. 왜 2019년이에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전혀 공정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현재 공단 측과 지금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파업 중인 노동자 연결해서 자세한 노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이윤영 지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농성장에 계세요? 네 지금 오늘도 농성장에 있습니다. 농성장은 어디에 지금 쳤습니까? 원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 있습니다. 마당에. 날이 추운데. 며칠째입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로 63일째입니다. 단식농성을 35일간 이어가다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셨던데. 네. 지금 몸상태는 어쩌세요 지부장님? 지금 사츰 기력은 회복하고 있고요. 다른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겨울에 한겨울에 대통령실 12월에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그랬었거든요. 용산에. 한 대째 짬도 하면서. 건강 좀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2021년 긴 파업 끝에 공단 측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흔히 이런 걸 소속기관 전환 결정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21년도 10월 21일 날 전문가들하고 공단하고 저희하고 노조들하고 모여서 소속기관 전환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결정이 된 이후에 전환 대상이라든지 채용 방식, 처우 개선들을 논의하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한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년 7월에 개최가 되었고 저희가 23년 11월 1일 파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22차례 논의를 했지만 일단 공단에서는 소속기관을 설립하려면 컨설팅 연구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논의가 힘들다. 또 그리고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어서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논의하기가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진전 있는 논의보다는 그냥 회차 쌓기 논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소속기관 전환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2019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은 괜찮고 2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공개경쟁 채용에 다시 응해서 시험을 봐라. 1월과 2월이 갈리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2019년도 2월 27일 이후 이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2019년도의 기준이고 저희가 고용무동부 쪽으로도 확인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따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 기준을 따라야 되나요? 그거 고용무동부 쪽으로도 현재 그러면 현재 기준에 맞게 거기에 예전의 거를 바꾸던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정부 눈치를 보더라고요. 공단이 공개업이긴 하지만 정부와는 공단도 그렇고 고용무동부 자체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면 늘리지 줄이는 방법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기준에 대해서 따로 현재의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고용무동부도 정부인데 고용무동부가 눈치를 보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 정부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궁금합니다. 기재부입니까? 용산입니까? 용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에 소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으니까 공단도 고용무동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공단에서도 저희가 교섭을 할 때 현재 정부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힘들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네요?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정부가 정부 쪽으로 저희가 힘을 얻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지금 농성이 벌써 60일이 넘어가고 단식도 30일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조합원들도 지금까지 공단 저희가 63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면서 공단한테 2021년도에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고 현재 저희가 파업을 했어도 증전 있는 교섭 자리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합원들도 많이 속상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답을 듣고 저희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징을 하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공단한테 대응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나 정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원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하는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하로 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고용 안정이라는 걸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4년, 5년 된 경력자들을 세고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단이나 정부나 고용 안정을 위하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안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까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 이은영 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신년사 발표하면서 노동교육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다. 그다음에 유형근무 등 노동 유연성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도 만만치 않나 보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더 어릴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 윤석열 정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여지고 있었거든요. 비정규직도 40% 이상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거나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노조조직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잘 안 오르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사실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유일하게 임금 인상이 되는 임금 인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서 단시간 일자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이게 단시간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자리를 4시간, 6시간만 일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적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통계도 안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제대로 노동자들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비정규직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 노동조건들 더 후퇴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들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 고용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까 이은영 지보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건강보험공단만 안 하고 있냐 원래 약속한 대로 소속기관이 자회사 하면 거기에 정규직으로 가기로 했으면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차일피를 미루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제대로 된 교수업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대화부터 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기로 가다가는 좀 안 되겠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도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내 해결했어요. 우리 소속의 노동자 소속의 노동자 건강은 도외시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안녕. 고맙습니다. Mannschaft famil 다음 ging